제 평생에 제가 여기 서서 말을 할 거란 생각은 0.001%도 안 해봤죠. 그죠? 해볼 이유가 없는 황당한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고 보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저 소개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팀장님이 저 소개를 오른다 이걸래 오르지 말라고 제가 막았어요. 대단해지도 않은 때 소개하고 뒤에 멘트가 강사 오를 때까지 박수를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됩니다 하고서 아까 잠깐 화장실 가면서 우리 여기 카페에 가서 여러분 나 알아요 하니까 반도 모르더라고 저를요. 아 이거 소개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여튼 아시는 분 계시니까 그런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특되어 있는 예배당입니다. 가운데가 기고 저 우인은 작년에 저 어딘지 아시죠? 저게 뭐야 하고 모르신 분은 작년에 여름 수련에 안 오셔서 그래. 올해는 꼭 오셔가지고 아 금천 그 사람들 올해는 또 무슨 짓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한번 와보세요. 아래는 우리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흥석 장로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제 이름이 알려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37-21로 잘 알려졌습니다. 37-21이 뭔지 모르신 분은 우리가 시위할 때 한 번도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음엔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1985년 12월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에 바로 침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양생활을 했습니다. 제 직업이 지방을 좀 이렇게 자주 가야 되는 건설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의 이쪽 신길동으로 예배했던 것은 91년도인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91년부터 본당에서 고등부 교사로 9년 10년 찰락을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하면서 동시에 지혜배당에서 지구장, 겨구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금천예배당이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교회학교를 새로 만들고 미치학부부터 고등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몇 년 해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학교 교사를 한 10기 정도는 제가 가르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뭔가 이런 데 서서 말 좀 하려고 하면 딱 한 종류가 가능하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여기에 서서 말 좀 하려고 하면 헌신 때 한 1억 정도 헌신을 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1억은 못했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로는 제가 이런 데서 서서 간증하고 또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성락교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만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오늘 처음 한 번 얘기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가 카자흐탄의 달라즈라는 도시에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교인 전체가 다 그나라 사람들이고 저기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한국 사람이 왔을 때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사 한 명 저 교회에서 저에게 통역해 주는 제 개인 통역 저하고만 한국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가장말 아니면 러시아말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할 때 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머리가 허허게 넘어가신 분이 저 교회의 목사님이시고요. 우리나라 저 중앙 어딘가에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얼굴 보면 한국사람 같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사람은 아니고 거기는 우리 교포도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저 분들은 그 나라말로 까레스키 우리말로 고려인들입니다. 그리고 저곳에 저도 이렇게 당당히 서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기에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시거나 알마티 같은 곳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따금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주일 예배의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제 설교하는 모습이죠. 이곳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같으면 몽산포 성락원과 같은 곳 수련회 가서 사용되는 그런 장소이고 거기서 수련회 가서 기념으로 사진 찍었는데 저 찾을 수 있겠어요? 안 보이죠?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 사진을 왜 해놨느냐 하면 지금 낮에 집회 중입니다. 집회 중의 모습인데 그쪽에 수련회 가서 그때 저기서 2박 3일 동안 제가 주강사를 하고 왔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제로서 저 교회 여름 수련회 주강사까지 하고 온 똑똑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 간증거리도 안 됐고 이런 건 내밀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저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알려져요? 지금은 기농해가지고 농부 3년차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 기농 농부입니다. 좀 인생 90까지 조금 재수 없어서 오래 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30년을 뭐 좀 해보자 하고 연구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어허하다가 시골에 들어가서 저렇게 농가주택 하나에다가 창고 저어놓고 그리고 저건 식탁입니다. 분위기 있죠. 그죠? 식탁이고 어 우측 하단에는 그 카페방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 놨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제가 저기서 커피 한 잔 대접해 주고 한 시간 정도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시골 농사진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등에 후빌듯 아프고 허리가 휘고 뭐 어깨가 빠지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하루 종일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고욕입니다. 저런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남자가 수다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 정말 수다가 필요한 남자입니다. 지난 해결에 꼭 들려주셔가지고 저를 좀 수다 대상으로 사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저 멀리 산 보이는 게 저희 집에서 찍은 압산입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냐면 과수원을 하나 사과과수원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시만 하고 있어요. 과수원 이름을 모를 줄까 하다가 제가 어느 예배당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월산 과수원을 하자고 그랬어요. 아 지금 보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사업자들도 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할머니 아닌 영감이 더 있는 것 같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그분의 그 월산이 아니고 월악산에서 악자 빼고 월산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과랑 과수원을 쪘습니다. 사과랑 과수원에게 느낌이 오나요? 저 이름이 뭐야? 저거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요. 저거는 사과와 사랑을 합친 말이에요. 사과 플러스 사랑.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희 과수원에서 한 300m쯤 가면 충주 호수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들이 충주 호수의 맑은 물하고 사랑에 빠졌고 또 조금 가면 월악산이 있어가지고 월악산 그 맑은 공기에 사랑이 빠져가지고 사과가 사랑에 빠졌으니까 열매가 어떻겠어요? 잘하시네. 달콤하고 새콤하고 했던간 걔들 그냥 정신없어요. 사랑에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사과랑 과수원이라고 이렇게 치어서 사실 과수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이게 웬사건일까요? 방송실 보여요? 어 나왔네. 저희 과수원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사과나무입니다. 맛있겠죠? 그죠? 저 과수원이 가을 되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앞에 본 저런 모습으로 시골살이가 굉장히 로맨틱하니까 나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래이래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충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농기촌 하시려고 하면 진짜 저한테 협의해 주시면 고맙고고요. 그러면 좀 시행착오를 덜 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작년에는 우리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죠?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가장 충격은 저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든 예배당에 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조회를 찾을 때 그분의 5천원 사건에 걸려가지고 제가 보따리 푸른 사람 아닙니까? 내 평생에 5천원 죽을 때 5천원이 허주머니 있으면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하는 말에 이래가지고 제가 보따리 푸렸는데 그런 분이 1년에 연봉 5천4백만도 아니고 한 달에 5천4백만을 받아갔다는 말에 저는 거의 거의 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인가. 그런데 본인이 주일날 설교 때 얘기하는 걸 듣고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게 목회비면 어떻고 사례비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5천4백을 받았다는 그 사건 자체만 해도 이미 우리는 아니 저는 충격 충격 흉격이죠. 작년 3,4,5를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았겠지만 누구 앞에서도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1,2,3 다 그분이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믿을 수 없는 내 인생 30년이 날아가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내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거예요. 더더나 충격은 우리가 우리 성락인들이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애워싸움을 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어깨 들고 힘있게 교회에 다니던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정확히 잘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기로 쓸 때 성경을 빛으로 해석할 때 전 또 한 번 정말로 충격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고 사람 같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 우리 성락인들의 수준을 이렇게 낮게 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분노했던 것은 베리아 출판사를 위해서 며느리가 연립 여섯째를 갖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정말로 분노를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 교인 수준을 그렇게 뺏게 생각하지 않는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기가 죽으면 베리아 서적을 쓸 수 없으니까 사후에도 베리아 출판사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도 주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 연립주택 여섯째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그걸 하려겠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고개 끝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한 말도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 수준을 낮고 깔보는가 거기에 제가 마지막 마침표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익스피어는 지금 집을 100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그 책을 지금도 출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제가 X파일은 정말 저 안 믿고 싶었어요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결정적으로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그 당사자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왔잖아요 저는 저는 그 증언과 방송국과 모든 상황을 볼 때 기다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랬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글을 좀 썼더니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금천경찰서에 와서 직접 고소했더라고요 이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그분이 그 여자를 방송국을 자기 이름으로 고소하는 것은 그래도 큰교의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취지로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고소하면서 그 여자는 고소 못한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분이 X파일에 대응하는 사실을 보고 저는 완전히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 비계약 성도들이 와서 농성호 갔는데 그중에 저랑 같이 안수 받을 뻔했던 집사 한 분 오고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지금은 지금도 아직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답답해요 이런 1년간의 교회의 사실을 보면서 제가 쓸 수 있는 말은 회의 자괴 자책 이런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결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저랑 같이 30년 20년 같이 신앙선했던 성도와 다투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고 또 싫은 거죠 정말로 저분 만큼은 내가 참 나보다 나이는 어린 안수집사지만 참 존경하고 싶었던 그런 분이 저기에 있는 게 전 지금도 충격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분이 대학이 좋은 뒤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그 과거에 내가 인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디에서 신앙에서 성경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게 그게 전부 착각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비교육에 있는 성도들의 비성경적 주장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또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최고의 신학 배려한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나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습니다 제 소개와 서론이 길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한테 우리 교육팀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거 좀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요? 하니까 여기 섰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주는 과제가 저렇게 복잡해요 뭐라고 했냐면 뉴헤미아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왜 개혁을 하는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가 개혁에서 무엇을 쟁취하고 개혁을 이룬 다음에는 이걸 저보고 강요를 해요 강의냐 설교냐 하여튼 저걸 해요 여러분 제가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못한다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 교계업 회의 때 쫓아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한다면 이게 저렇게 뉴헤미아설 라고 하는 전제조건 주지 않고 할 말 하면 다 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하면 다 못해요 그랬는데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하세요 내가 못해요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안해요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안한다는 건 할 수 있는데 난 못하겠다는 거고 못해요는 나 그거 할 말은 자격이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좀 안 된다니까 설득을 하는 거고 나 안해요 하면 이 사람 뭔가 안하라는 것보다 이래서 안 했을 텐데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뉴헤미아설 낯설죠 그죠 낯설어요 제가 한 두 기수 정도를 금천예배당에서 성경스쿨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뉴헤미아설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덜 낯선대 어쩌면 우리 성령님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저 성경이 어디쯤 있는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저 장론을 왜 성령체도 안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설교 아닙니다 저 이거 헷갈렸어요 저보고 설교하라는지 강의하라는 건지 간증하라는 건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나 짜장만 먹을까 그러니까 저쪽에 뭐가 보여요 짬뽕 아우 저거 맛있는데 칼칼하겠는데 짬뽕 먹으려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집은 뭐예요 짜장 그럼 결국 선택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짬짜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제 여기 쓴 요 한 시간 동안에 아마 짬짬일 것 같아요 설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성경 강의 이것도 아닌 것이 그래도 간증도 아닌 것이 지죽 박죽 아까 그래서 카자흐스탄 얘기도 뭐 들어오고 이렇게 막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대피기도 하고 이러야 되니까 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니에헤미아서 3장 1절부터 6절 왜 찾아났는지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같이 머리 좀 식히는 근데 이게 유튜브로 나간대요 그러면 제 이 말은 영원히 인터넷 떠 있잖아요 이게 또 갑자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으면 안 돼 했더니 지혜회당 중에서 또 이거를 연합매비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히 우려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저기 누구처럼 어버버버버버 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 물 건너 계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설교 잘못했다고 혼냈는데 제가 기절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고개 들고 못 오는 거예요 이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망설이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기 이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요. 제가 몇 가지 성경 퀴즈도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뺐어요. 왜냐하면 성락교 수준이 저렇게 야도어 이럴까봐 싹 다 빼버렸다니까. 인터넷 뜬다고 그러니까 말해요.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어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이게 또 우리의 현 주소죠. 율법서는 다섯 개 있죠. 그렇죠. 장세기 출애국기 내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다 아는 거에 또 예 그러지 마시고 역사서는 열두 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해서 열두 권이 역사서로 구성됩니다. 시가서는 몇 개 될까요? 물어보지마 다섯 권입니다. 엽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이미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뉘에미에는 제 얼굴 위에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예언서는 열 일곱 권입니다. 대예언서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섯 권 플러스 열두 권의 소, 예언서 합해서 열 일곱 권. 그래서 총 우리 구약은 몇 권이에요? 서른 아홉 권. 서른 아홉 권 내용이 싫어서 삼군은 이십칠. 그래서 구약은 삼십구, 신약은 이십칠. 이거 우리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저 에레미야는 역사서 속에 들어가고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사실상 에스더가 역사의 순서를 봐서 가장 뒤가 아니라 에스라와 뉘에미야 중간쯤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양쪽을 다 걸쳐야 되기 때문에 빼서 에스더라고 하나의 끊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진짜는 모릅니다. 제가 구약 성경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뉘에미야서는 저렇게 제일 뒤에 있는데 저 뉘에미야서는 에스라 성경하고 뗄래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스라와 뉘에미야는 한 권의 성경으로 보고 읽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에스라와 뉘에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아예 인정합니다. 유대교 성경이 뭔지 아시죠? 나 모르는 데와는 눈치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너무 저기만 쳐다보는 저 얼굴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건데 정말 다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죠. 그렇죠? 광야를 걷다가 불뱀한테 물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불뱀을 물릴 때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처방이 뭐죠? 돋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성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 가야 있을까요? 7회 국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유기에 있을까요? 민숙에 있을까요? 신명계에 있을까요? 다 아시죠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다가 이거 질문하면 10회, 8, 9은 7회 국기를 찾고 있습니다. 7회 국기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좀 강의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 중 10개명이 기록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 윤준호 목사님 1, 2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관계없이 1, 민숙이, 2, 신명기 어딜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를 쳐다보면서 야 왜 너 출애국기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계셔. 출애국기 반드시 거기 가면 뭐가 있죠? 10개명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한 40%는 못 맞춰. 여러분 다 맞춘 거죠 지금? 한 번 더 해볼까요? 재밌으니까 아담부터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누굴 쭉 나오죠. 그렇죠? 이게 신약성경에 가면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두 개의 성경에서 나오죠. 그렇죠? 이게 또 어디 가면 있을까요? 구약에 가면? 창세기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 어떤 성경 제 성경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름 성경은 다 빠졌어. 뺐어 지난번에 대한성성공에서 저는 옛날 거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역대기 상에 1장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거기에? 라는 질문을 떠오를 때 우리는 이제 제대로 개혁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으면 더 이상 알 것 없어 우리 수없이 배웠잖아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유대교는 성경이 신약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구약만 있습니다. 그 구약을 그들은 탄악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 구약은 우리 구약하고 같을까요? 지금 유대교가 쓰는 저 성경 탄악의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몇 권이냐 하면 39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24권인데 저 24권의 내용이 저희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쓰고 있는 성경책 구약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왜 권수가 다르느냐 제가 이 얘기하려고 저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그쪽은 사무엘 한 권입니다. 열한기 상하 나누어진 것은 그들은 한 권입니다. 역대기 상하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열두 권의 소선지서 열두 예언서를 한 권 책입니다. 한 권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한 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하버리면 몇 권이다? 24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아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성경의 배경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쓴 것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사람이 다 쓴 거라고 말할 정도로 적은 그게 보는 게 옳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교육팀당님이 느헤미아를 통해서 뭘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못하고 실력이 안 돼서 느헤미아 성경을 놓고 우리 신앙에 중건 재건 이런 부분을 다음 주부터 4주간 다시 말해서 7월 말까지 우리 교육팀에서 유명한 전문가를 초병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초촌하면 안 되잖아요. 실력도 없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대문 꾹 해서 열어놓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느헤미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다시 중건할 것인가 라는 강의를 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스라와 뉘헤미아를 한 성경으로 놓고 볼 때 이 성경은 에스라 뉘헤미아는 이구동성으로 개혁의 교과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열풍 중에 있는 거죠? 개혁의 열병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에스라와 뉘헤미아는 우리가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한 달에도 몇 번씩 보고 우리가 가는 개혁이 옳고 우리가 개혁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자세가 옳고 과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정답인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팀장님이 제대로 잘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개혁이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는 바꾸고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저 혁자가 가죽혁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옥편에서 끝부분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저 혁자의 제일 마지막 뜻 중에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개혁은 바꾸고 뭐한가요? 고친다. 그럼 우리는 뭘 바꾸고 뭘 고쳐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뭘 바꿔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는 뉘헤미아와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으셔야 될 걸로 같습니다. 이 에스라와 니헤미아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98%는 아는 거 그래 복습해도 잘 아나 해볼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 떠돌아라 나는 모르겠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최초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어떻게 되죠? 짝 갈라지죠. 그렇죠? 930년경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양분되어진 이스라엘이 722년 제가 지금 말하는 연도는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누구한테 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라라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저 때 망할 때 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주입화는 아수르의 정복지 정책에 의해서 다 끌려서 다른 데로 다 유배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은 누가 와서 사느냐 하면 반대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는 열주입화는 거의 되멸되다시피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저 북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남북왕조 시대가 마감되고 단일왕조 남유다 왕조만 되는데 제 사진 뒤쪽으로 보면 유다 왕국도 결국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한가요? 바벨론 그 유명한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죠. 몇 년도에 망했느냐 이런 거 외우면 참 좋은데 저런 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죠. 망합니다. 그것도 망하고 말면 또 괜찮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서 유다 지역에 살던 유다의 지도자급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닌가 모르지만 우리 시골 같으면 이장급 이상은 싸그리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걸 우리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빛이 586년도 어떤 책에는 587년도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에루살렘 유다 지역에 있는 그래도 그래도 머리라도 있고 뭔가 하고 하는 그런 주민들은 싹 다 저 먼 길로 끌고 가서 유배를 시킵니다. 저 끝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정도 이라크 정도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 유다 사람들이 유대 종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에루살렘 지역 그 유다 지역을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역이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지도자급이 다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 다시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사람들로 갖다 채워놓고 난 그곳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여호와를 성기든 하나님을 성기든 신앙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딴 데서 온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같이 같이 결혼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 그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일이 죽탕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일본의 점령자로서 식민지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약 70년 가량을 그렇게 저기서 살았습니다. 두 세대 또는 세 세대가 지나가는 70여 년 세월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이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젠 저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기는 이런 것 옛날 유대 지판이 메냐민 지판이 이런 거는 아예 시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70년이 지나서 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을 망하고 바벨론을 점령한 국가가 어디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그 왕 그 대왕 누구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인들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과거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들 정복지에 대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피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주정책을 피우고 바벨론 그랬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바사왕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자치권을 100% 보장해주며 동시에 종교도 인정해주는 이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받쳐라 풍족기 받쳐라 그럼 다 자치권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저쪽에 나가있던 유대 지파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지역으로 오는 거죠 그죠 처음에 온 숫자가 한 5만 정도가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아에는 중요한 인물이 셋이 등장하는데 그 세 명의 이름 첫째가 누구냐면 수룩 바벨이라는 사람 또 하나는 성경의 제목 에스라와 느헤미아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기완했던 5만 명 정도의 유다인들을 데리고 왔던 그분은 에스라도 아니오 느헤미도 아니오 누구라고요 수룩 바벨 수룩 바벨은 뭐인 사람이냐 성전을 다시 대축한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개가 있었느냐 몇 개 있었죠 세 개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수룩 바벨 성전에 마지막 헤롯 성전까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상식적인 거 우리는 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70년은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족석들 이미 자기들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저쪽 유대나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그들 두 세대가 지난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족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고 하면 그곳에 가면 그들이 가서 정착할 곳이 텅 비어있느냐 비어있었을까요 이미 70년 동안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꽉 앉아있는 거죠 딱 와가지고 여기 신길동은 우리 중주할아버지가 여기 살았는데 비켜 하면 신길동 여기 내 거예요 너 뭔 소리 오냐 이런 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의식을 역대기라고 그런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날 갑자기 생각전화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내 땅에 오고 주저앉는데 그럼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 누구냐 외환님 니들이 뭔데 이럴까요 그때 그들의 흰말이 뭐겠어요 나는 유대지파 사람이야 내 조상은 다윗이야 이것을 기록하고 주장하는 것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라는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왕들 이야기만 나오고 유다왕 이야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스라엘 왕이 끌어오르는 들어와도 절대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안 쓰는 게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약한 편이죠 그죠 좀이 아니라 조금 많이 약한 편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0년 후에 포로들이 돌아왔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로 와서 성전을 다시 보수를 여길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뭔가 방해놓고 짠지 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보수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한다면 개혁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짠지 짠지거는 사람들이 짠지거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이 못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고 있죠 우리보다 그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들의 땅을 양보받아야 되고 그들의 삶을 양보받고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대적자들의 대적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도자들은 극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스룻바벨은 그 한 사람이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온 사람들 망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 거기 정착했던 과거 그들의 자기 조상들의 친척의 후선도 설득하고 같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오고 있죠 지금 절대로 맹종 맹종 상도 안 돼 말도 못 걸어 절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좀은 에스라서나 뉘에미스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 문제는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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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강사님들이 그런 문제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재 저런 일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해 놓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로 왔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의 60년쯤 지나서 다시 성전을 다시 잘 보수해 놓고 난 몇 년 지나서 60년 지나서 에스라 학사가 저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 6장은 수룩바벨이 그 성전을 보수해서 다시 전하는 이야기가 있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개형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60년 뒤쯤 에스라는 누구였느냐 제사장 신분이었어요 대제사장의 후손 이었다는 거죠 에스라의 할아버지 저 16대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아론이라는 분이에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사장 중에 중요한 포신을 찾는 한 분이 있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사독이 저 에스라의 5대 5이뿐입니다 자기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인 것을 에스라는 깨닫고 바벨론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제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내용 공부를 열심히 우리 아이들 말로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는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돌아갈 거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누구라고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따르고 지켜가야 될 것은 율법이다라고 자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그를 70년 유대인들이 포로로 온 이후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다시 보세되고 다시 60년쯤 지난 한 13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인 그러한 율법을 정통하고 제의에 확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바벨레인에 있는 누구를 이스라엘 불러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성락교회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시비에나 청년부나 이런 친구들도 언젠가 제3, 4, 5, 6의 개혁은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로에서 그들이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개혁 팀 중에 우리 교육팀에서 계속 10년 30년 50년 프랜를 가져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랜을 가져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 그 눈에 제일 먼저 띈 게 뭐냐면 지금 유대 지역 예루삼 지역 지역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통원해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방 민족의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사는 것은 간단하게 여자 한 명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여자가 뭘 가지고 와요 그의 나라의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민 난민을 받아주는 것이 난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난민만큼의 그들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에스라가 제일 먼저 놀란 것은 뭐냐면 오 이건 신앙이 완전히 혼잡해졌구나 그 이유는 뭐냐 이방인과의 통원의 문제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정통한 그가 학사인 그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어요 니들은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에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에 칼날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울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개혁의 첫 번째는 뭐다 기도라는 거죠 예수라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몰려와서 우리가 어찌할까 묻고 우리가 이방여인과 헤어지겠다 약속을 한 개혁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볼 때 지난 3월 달에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하는 발표가 소식이 왔잖아요 그때 덕고기에서 뛰어올라왔어요 6시쯤에 연락받았는데 저녁 한솔 뛰고 바로 뛰어올라왔어요 그날 무슨 날이었느냐 하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무슨 날이었어요 금요일 전 여기가 차가 넘칠 줄 알았어요 우리 손도들이 꽉 찼을 것이다 나도 가야지 가서 눈도장 찍고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다음에 무슨 일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소리 드려야지 하고 달려왔는데요 그날 여기 몇 명 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 조금은 조금은 세상 말로 쐬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개혁의 열정인가 이러면 되는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개혁은 에스라와 느예미아가 한 개혁은 제일 1번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느예미아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개혁은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개혁을 맡기면서 뭘 안 할 수가 없나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와 느예미아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개혁은 에스라의 7장부터 10장에 나오고 느예미아의 다시 에스라의 두 번째 개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서부터 10장을 보면 어떤 개혁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책을 낭송해 줍니다 그것도 에스라가 내가 율법 읽을 게 다 모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율법을 낭독해달라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피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낭독이 다 끝났을 때 그 율법서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 우리 성경을 이대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냥 키즈스럽게 몇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보는 안경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보금중재는 박사의 박박박사급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안경을 가졌다면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답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답게 안 보는다는 거죠 안 보는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문제가 있어 성경이 얼마나 뒤틀어 났는가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계업의 목사님을 향해서 목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요구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시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여러분도 다시 말하지만 대략에서 가르쳐는 하나님의 의도가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성경에 진짜로 이 안에 뭐가 또 강론적으로 써 있는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한 번 이상 읽습니다 맞죠 왜 한 번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읽을까요 딱 하나 마약에 먹어서 취한 사람들이요 아 나도 누구처럼 75동만 하면 성경이 그냥 쫙 조립돼가지고 나도 그냥 이런 착각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결의 22장 끝까지 한 번 또 읽어야지 그래서 올해 22번째 23 24 70번 나도 읽으면 100번 읽으면 아니 난 150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쏘는 거 여러분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비개혁성도들이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떠듭니다 기름분 받은 종을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저 말이 틀렸다는 그런 반응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론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력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를 너희들이 왜 정지하느냐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틀리냐 말을 못하는 거야 틀린 건 같은데 아니 틀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에스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령이 서준 감독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회방이다 맨날 우리 금천회방의 어떤 안수집사가 우리 문 앞에 오면 저 얘기 떠들고 가 저 떠들고 가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성경이 이놈을 잘 끄집어와 예수님 용서라는데 용서면 되는데 왜 니들이 이지라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쪽이 그들을 한 말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죄송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보면 내려가다가 우리 장모님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한테 은혜 받았는데 배흥망들 그럴 수 있느냐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 잘 알면서도 그 말에 깨경해지는 것은 뭐냐면 뭔가 정말로 66권을 피워서 야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좀 봐 이거 보이니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서 그냥 면박을 이렇게 주었는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라는 사도를 면박 줬는데 잘못된 김기동 목사를 우리가 면박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안되는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건데 니들이 왜 그래 이 그런 답변 대응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다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제가 3시 반에 끝나는 걸 금지 착각했는데 3시 20분 3분 남았네요 자 니엠에는 누구냐 피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저분이 있었다는 고레스는 아니었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시중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죠 술시중 술담당이 그렇게 높다는 거 우리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넘버 몇 번째 들은가 봐요 그런 사람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가지고 허락받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뭐하러 부임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고치려고 무너진 성벽을 왜 고쳐야 됩니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했던 지도자예요 이 뉘헤미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자료에서 나옵니다 특히 뉘헤미아의 리더십 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들의 책들이 있어요 전 그 얘기는 다 못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의 교육부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자세히 얘기해 주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뉘헤미아가 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유대에서 온 사람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 소식을 야 어떻다냐 거기 지금 어떤 일이 있냐 그가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방탄다는 말을 듣고 울어요 울어 그냥 가슴이 미어져서 그의 심령 심령이 그런 거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락교회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멍어야 되고 정말 개혁들이 어디서 고소당했단 말 들으면 속에서 막 미어지면 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울은 분들 있죠 저는 11시에 울었어요 구리예배당에서 중계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보면서 울면서 예배되었거든요 좀 이상하죠 나이 들면 눈물샘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냥 줄줄 나와 이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다 나이 많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 이게 드라마보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기를 개혁 이후에 예배당과 예배당의 담을 허물자 교류하자 신결 본당의 성동인들이 제발 지예배당에 한 번쯤 가서 어떤가 들여봐달라 이제 오늘 첫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와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느예미가 그런 신경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기도 그런 사람이 느예미야 이가 와서 했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들이 성벽을 보수하면서 전 인원이 성벽 보수에 매달려도 손이 부족해요 손길이 부족한데도 반을 나눠서 반은 경계를 쓴 거예요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창 들고 나가서 지키고 있고 반은 했다 해질 때까지 성벽 쌓는 데에 집중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쌌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싸우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싸우면서 뭐 한 거예요 개혁을 한 거예요 싸움을 외면하고 말로만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싸웠고 저 성벽 건축을 하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저거 안됩니다 하고 그 페르시아의 공문 띄운 놈들 멋지게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과 싸우며 막으며 그들을 설득하며 그러면서 누에미아는 성벽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누에미아는 기도가 맨 먼저 있어요 기도 우리가 성락교회에서 에스라나 누에미아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뻑하면 한 발 들고 난 나갈 거야 이게 너무 자주 들리는 거예요 저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나 귀에 그만둘 거야 나갈 거야 저 어떤 여자가 무물가에서 설거지는 거 제가 올려놨어요 저 집의 애들이 몇 명이에요 다섯 명 바글바글 돼 집이 옛날 집이라 부엌기에서 부뚜막이에서 밥 피워야 돼 저 여자가 내가 이러려고 시집왔나 나쁜 놈 콜록콜록 그냥 눈에 들어오는 그 매운 거 하면서 이 웬수 나 손에 물 안 묻힌다 했더니 징그러워 밥상으로 이게 뭐냐 맨날 김치 뿌덱지 집은 이게 뭐지 이런 집에서 저런 집에서는 저 여자가 처음에 생각할 게 뭐예요 안 돼 나 이사 가야지 난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적어도 이런 집에서 살야지 내가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 틀고 식탁에서 밥 먹고 우리 애들 또 다섯 명 다 줄줄이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섯 명이 뛰면 아랫집에서 당장 몽둥둥이 쫓아와요 층간소음 다섯 명이 어디 갈 거야 애들 다섯 명이 서울에서 교육시켜 보려고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이사 가지 말고 이 집을 이렇게 고치면 되나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교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경국도 안 봐도 돼 맨날 보면 오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 강의로 해서 지난 3일간 급하게 우리 교회 나간 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가기엔 또 좋은 게 뭐더냐 여러분들이 좋은 거 당신 좋은 거 나한테 좀 자료 좀 줘라 불편한 게 뭐더냐 네 분이 다 보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안 보이죠 이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 제가 골라놨어요 이게 좋더라는 말은 제가 써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이거 쓰면 다 갈라고 그럼 제가 바보는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새신자는 아니다 내가 틀림없이 내가 25년 30년 교구장까지 하고 내가 안수 받았는데 새신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은 생에 열심히 내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안 시켜 새신자 아니까 가만히 계세요 성락교 전문이라 말도 안 해 아니 말을 하고도 못 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오면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에 손부자고 하셔야 돼 가서 어머 제가 새로 전도회에 왔어요 이러고서 시작하야만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어머 새신자 왔네 예수님으로 오셨어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다니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편 그 다음부터가 안 열린다니까 안 열려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정의 열심히 하다가 뭐 실수 한번 하면 성락교인이 그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러운 거죠 서럽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 설교 듣다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틀림시 아닌데 내가 아는 성경은 아닌데 베리하라고 떠나서라도 그건 아닌데 그죠? 정말로 어렵더라 그런데 저분들이 좋다는 거 있어요 좋다는 거 그 좋다는 게 너무나 지금 우리와 일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저쪽이 아닌 우리와 너무나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어려움을 묻고 지금 그들이 좋은 걸 다 느끼고 있으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그분께서 말해요 우리 가두리에 어떻게 가둬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절대 은혜 못 받게 가둬놨어요 제가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이 개혁에 와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강대상은 설교단이에요 설교단 안 끝 있으면 안 돼 무슨 9도짜리 장롱 같은 게 있으면 이거 배웠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죠?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 딱 잡고 있으면 제가 집안 가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교회 안에 12자짜리 장롱이 쌓여있어요 안 잡아자 은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고 권위주의 그렇구먼 절대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는 거지 뭘 바라보는 거 아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니다 배웠잖아요 맞죠? 그 말 틀려요 맞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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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교회에 딱 갔더니 여기에 십자가가 엄청난 게 있고 뒤에다 불빛까지 비춰놨어? 그러면 속으로 저거 아닌데 은혜 받기는 다 틀린 거예요 여기다 가운 어마어마한 보신 거 딱 있고 그러면 저거 아닌데 우리는 몰랐고 나도 몰랐는데 어느덧 우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 적응하기에 어려운 지뢰들이 앞에 쫙 갈려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 시골에 명절 때 가면 인근 교회 가시죠 가면 딱 목사가 땡땡땡 치죠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나요? 어 저거 일본 천왕 그거네 아직도 안 바꿨어? 그날 은혜는 이미 물 건너 간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 넘어갔어 그래도 괜찮았어 여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랑 갔네 찬성도 막 하고 목사님이 딱 설교하다가 하나님 우리한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면 딱 말아요 원래 기적 아닌데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은혜 다 받았는데 기도합시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오면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 이름 모르는구만 다음 여기 오면 여기 안 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하는 길 가보시라니까 제가 느꼈던 거 저는 건설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녀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부안의 어떤 교회에 갔더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니 그 교회에 갔더니 내가 막 늦었어 막 뛰어가서 딱 앉아서 성경 빌고 예배 진행했으니까 딱 앉아서 하고 이제 숨 좀 차고 왔으니까 분위기 좀 봐야죠 그죠? 남의 교회니까 뚝 봤는데 이게 전부 이준이다 여자 여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 건너는 다 다 남자야 이때부터 똥 마린 놈이야 이게 아 나 이거 앉으셔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 10분을 고민하다가 옆에 분한테 집사님 저절로 가야 되나요? 이분이 아니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휴 우리한테 있는 현실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말해요 코에 바람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예배 드리면 얼굴 기쁘잖아요 환하잖아요 가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교회도 좀 이상해요 헌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도 기동인가 목사님이 딱 여자 성도 같이 목실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여기 수상해 여기 안 돼 여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게 나도 모르게 형성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예배가 얼마나 눈물과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자 성령이 누워서 성찬식 하잖아요 이미 다 허물어져 있어 딱 갔더니 남자 장로만 가서 그거 해야만 여기 계약돼야 되겠구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계약을 주장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그들은 군발 없이 지도자를 따랐고 계약에 나갔어요 성경 하나도 눈물로 읽으면서 돌아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계약에 이미 성공을 가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뭘 주장해야 돼요? 목사님 제대로 좀 가르쳐주세요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도둑생활 어떠한 윤리생활을 해야든지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좀 가르쳐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후에도 그런 교육이 열렸다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에스라한테 그 유대인들이 일법을 강독해달라고 요구했듯이 우리는 요구하면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한테 끊임없이 물려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 화면 좀 빨리 남겨봅시다 저 마치해야죠 저 중요한 할 말이 하나 남았어요 오늘 읽으려고 했던 뉘엠에서 3장 1절이 여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읽으려고 했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이름이었겠어요? 그때 그때 에루살렘에서 개혁에 동참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기념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어느 휴게 갔다 이거 보신 분 있어요? 행복의 길이라는 비석은 어느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동서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중앙층 가면 저 휴게소에 어떤 휴게소에 저게 있어요 저 비석 옆에 가면 조만한 또한 바로 옆에 저런 게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저게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왜 떠드느냐고요? 제 이름이 저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게 뭐 그게?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공로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저게 제 이름이 어딘가 하면 있어요 가시다가 행복의 길이면 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 휴게소에 가면 저길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게 좀 애드런지에 있어요 하여튼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충청도 어디에 있어요 어디라고 더 얘기하면 꼭 제자랑 같아서 안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도 합시다 라고 내가 교계업 리더들한테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 죄송합니다 민초들한테 까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제가 아까 가서 봤어요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들 서 있는 높이가 보이잖아요 나는 저기에다가 개혁의 수고에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뭐 끝나면 개혁이 끝나고 나면 왜? 개혁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중요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 고속도로 지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고생했는데 거기다 수고했다고 이름도 써놨는데 고소를 우리 예배당만 해도 한 사람이 여섯 번 일곱 번 다닌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이름 좀 써달라는데 이게 잘못이요?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교계업에다가 끝나면 저 위에 우리 6천명의 이름을 찾게 달라 다른 교회로 가지 말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 내가 저 맹들고 왜 싸워야 돼 아니 난 못해 나 갈 거야 가본이 아니라니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개혁을 성취해서 저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제 이름 기록해 줘요 그날 우리가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수룩밥이 성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성벽을 하고 했듯 우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날 우리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느에메로 에스겔로 안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집 앞에 성벽은 내가 보수한다고 했던 그것처럼 내 입에 대해서 내가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후산들 기억하게 해 주시고 정말 속기일을 해달라고 우리 예수야 한 번 이름 부르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